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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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주인공은 나의 하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 하면 돼? 진짜 귀여워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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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엄마가 저래요? 한겨울에 피바람이 거칠게 휘몰아쳐도 위대한 거인들과 맞서리라 선물은 바로 편집 선물이 꼭 있다고야? 오빠가 맨날 우리한테 하는 거잖아 우와 만들었네 오빠 이거 쫙 펼쳐줘야 돼요 우와 대박 이렇게 쫙 야 찢어진다 이렇게 그럼 뒤에 사진 하나 찍고 두 번째 선물은 너무 필요할 것 같았어 저럴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무슨 선물 좋아 맨날 주변에는 이렇게 초콜릿하고 파티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맞아 빨리 열어봐 오픈이죠 너무 좋다 아니야 너무 잘 어울려 아니야 딱이야 딱 내 건데? 딱인데? 아 좋다 여기 주머니도 있네 아 그쵸 실한 잔인다고 주머니가 있지 가방인데 없으면 어떡해 주머니가 있어 이제 선물이 하나 나왔던데요 해보고 싶었네 아 진흥욕심 부리고 있어 사랑하는 교회 하이라이트 아 시키자 너 치킨 시키라 치킨을 왜 사왔잖아 진짜? 호드띠 주민을 위한 운동하고 살펴라고 호드띠 진흥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빠 안 해가서 입고 이거 빨리 메고 나와 하하하하 맞아 맞아 빨리 가서 입고 아 입어봐야지 안 맞으면 내가 입어야 되는데 딱이야 응?